아 입장을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저 우리 개인 방송이라 정부 관계자 이거 안 보실 것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움증권 서영수입니다 네 서영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는 특집 프로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최근 발간한 흥미로운 책 대한민국 가계부채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또는 가계 금융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소개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돼서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게 되는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만기 리스크 차주가 돈을 빌렸는데 만기가 되는데 갚지 못하는 리스크가 첫 번째 만기 리스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디다 투자했느냐 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에 투자했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가 차주 리스크 자 이렇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 은행이나 재의금융권이나 여러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다시 대출을 회수하는 1980년이나 1997년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자산 축소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금융기관들의 대응이나 사태의 진전에 놀란 투자자들이 패닉을 일으키는 연쇄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이 벌어지는 시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부의 대응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쳐질 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이 주제들 중에서 핵심 주제였던 첫 번째 만기 문제 만기가 됐는데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상이 되는 자산이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에 관련되어 있는 보증금들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말씀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 리스크들의 위험이 어디서 부각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히 지난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 상승률의 하락폭이 큰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리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야기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 왜냐하면 다 해버리면 체가 느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세 번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은 리스크에 잘 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저도 이제 뱅킹 앤 러니스트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국제 비교를 한다든지 할 때 한국의 은행들의 위기대응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다라는 말이 함정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일반적인 부분들이 기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일반이 통용되지 않는 특수한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맨 처음 얘기 드렸던 단 한 가지 부채가 부동산 투자 목적이 부채가 많을 때 이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리금 분할상한 비중이 낮을 때 이러면 은행이 쌓아놨던 충당금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자본 문제가 사실상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위험을 얘기할 때 이제 충당금과 다음에 자본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한국의 은행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선진국의 은행이나 이런 여러 은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통계를 보면 미국은행이 한 15% 정도 되는데 한국이 다 16% 이상인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대규모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렇죠 다 16%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던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은행이 대출해주는 그 자산이 원리금 분할상한을 지키고 두 번째는 투자 목적 대출이 비중이 낮을 때 이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원리금 분할상한이 한 전체 대출이 한 8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 되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한때는 좀 많이 줄었었는데 금융이기 때문에 워낙 ARM이라고 그러는데요 Adjustable Right Mogey라고 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그게 확 줄었어요 네 3.5%의 금리일 때 이자만 내면은 3.5%이지만 원금을 내게 되면 부담이 한 8%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8%일 때하고 3.1%일 때하고 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겠죠 따라서 연체율도 당연히 그렇게 연결됩니다 미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에 비해서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와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네 10배 높습니다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네 반대로 한국의 은행이 10분 1밖에 연체율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원금을 갚는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작다 두 번째로는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대출로 이자를 갚아라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자산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실이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충당금과 자본은 단기간 난에 바로 부족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97년 그리고 2000년 2001년의 카드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 기준 자유자본 비율 통계를 장기 데이터를 제가 뽑아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경제가 조금만 나빠지면 은행의 BIS 기준 자유자본 비율이 확확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그때 2000년 IT 호황 또 카드위기 전에 카드 붐 또 2008년에 PF 붐 이런 거 앞두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그 전부터 빠져요 왜 빠지냐 하면 당연히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위험자산, 대출이죠 대출이 100조라면 너 자기자본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게 최적한 8%를 맞추라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15% 그러니까 100조 대출을 해주려면 15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옛날 2000년이나 2008년을 보면 10조 원 정도에서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5조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잘 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계 모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당금을 적립하는 통계 모형과 위험자산을 계산하는 통계 모형이 있는데 이 통계 모형은 차주의 채무상한 능력을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그것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의 통계 모형은 과거에 부도의 발생 건수를 계산을 해서 그 손실을 측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위험자산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략 그 기준은 과거 7년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과거 7년치를 하게 되면은 최근 7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부도의 발생의 건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충당금은 과소정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포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출은 너그러워지고 충당금 적립의 기준은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위험과중자산도 과소계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도 과소정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은행주 투자한 주주로서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 성향 되게 낮고 배당도 되게 안 주는데 그런데 비해서 은행의 이익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충당금도 커버리지 레이셔라고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발생할 충당금에 대해서 잔뜩 훨씬 더 많이 쌓아놓고 그러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중요한 거는 정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2011년 대비 지금 대략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로 왜냐하면 위험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 지금 총 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은행 기준으로 한 0.7%거든요 미국이 대략 한 1.2 정도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대략 한 2012년 정도가 1.3, 4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 줄어든 것이 우리가 가계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최근에 계속 자산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 또는 부도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채무상한 능력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충당금은 사실상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좀 더 설명드리면 글로벌 이슈이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바젤에서 두 가지의 은행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충당금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기존의 IAS39에서 IFRS9 다시 말하면 채무상한 능력을 평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형식으로 충당금을 좀 더 적립해라 그렇죠 이게 IFRS9이고요 이게 2018년부터 도입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젤3예요 이게 문제죠 바젤3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젤3에 뭘 넣었냐면 경기 완충 자본이라는 걸 넣는 겁니다 CCYP라는 것인데요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라 그러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을 줄이고 또 순이익도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가서 지금 이런 은행들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번째 패닉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줄이면 안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또 은행이 망한다 소문까지 돌면 이건 뭐 거의 예전적인 S모그룹 위기 때 H모은행 주가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같이 일하던 시절이니까 정말 그러면서 증자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적기 시정 조치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 은행주 주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투자자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패닉에 대한 이야기는 좀 통과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부 대응이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정부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금융위기 가능성이 돼서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네 개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잘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을 바꾼 거는 아 입장을 바꾸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저 우리 개인 방송이라 정부 관계자 아이가 안 보실 것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정부의 정책이 아까 보셨죠? 이 자리 보셨나요? 경기도의 전산세 가격 급락 사실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오히려 서울 집값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지방 집값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사실 2018년 말이죠 2018년 말에 IFRS9을 도입을 합니다 도입해서 은행의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하자 이게 그때의 방침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이드라인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IFRS의 어떤 그런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각국 정부가 BIS를 점점 싫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BIS가 어떻게 보면 살판 났거든 그렇죠 두 번째는 DSR입니다 총구체 상환 비율 그렇죠 DSR 총구체 상환 비율인데 사실 DSR 비율은 정말 중요한 규제이고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규제의 핵심이 D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18년 하반기부터 DSR을 전 은행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전 금융기관에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DSR에 빠진 대출이 있거든요 그게 전세보증금, 임대사업체 대출, 개인사업체 대출이죠 이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대출을 뺀 이유는 초기에 한꺼번에 넣으면 DSR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도입만 먼저 했는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이 룰을 강화할 조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작년 인상이 무리였죠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서영수 애널리스트와 입장이 좀 다른 게 작년 이후에 우리나라 물가가 빠져버렸어요 한국은행의 입구에 보면 물가 안정에 초석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뭘 뜻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물가가 2%면 2% 3%면 3%를 위로 가면 금리 인상 밑으로 가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한국은행은 그 취지를 저버렸어요 작년에 왜? 부동산 잡겠다고 근데 물가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제 뭐 인하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니 방금 서영수 애널리스트의 지적대로 아니 도대체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도 강화하고 자영업자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저 규제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전세 난들 이런 것들이 은행으로 전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작년 금리 인상 자체가 무리였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르니까 불렀죠 논의에 인해서 다음에 질문하시면 그건 대답을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 묶어서 해주세요 금리 인상 인하의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2008년 한국은행이 금융위를 겪은 이후에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이 물가 안정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법을 2012년도에 바꿉니다 바꿔서 금융 안정도 늦게 되죠 그래서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근데 2018년 11월에 이전 9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대량으로 매각을 합니다 특히 주식과 같이 겹쳐서 발생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략 한 달 동안 한 5조 원 이상의 자금을 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통한채를 많이 매입했었거든요 그때 수압 스프레드가 좀 꼬이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우선은 금리를 인상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네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저희는 이제 펀드멘탈라면 놓고 본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당연하고 또 한 뭐 추가적으로 상당폭 금리 인하가 필요한 사항인데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외국인의 채권자금 흐름 동향을 보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외국인의 자금들이 다시 이탈하는 쪽으로 반전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투자들의 외화 자산 매입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뭐 외화야금 잔고만 봐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외화 부족 사태가 지금 생길 조짐들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금융시장 외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위험요인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줘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까 규제를 되게 강화를 많이 했잖아요 LTVDTI 규제 그렇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총부채 상환비율도 도입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까지 이번에 목을 좀 조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제가 예전에 그 IMF 보고도 읽어봤는데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레귤레이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잘 풀린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LTV라든가 DTI 규제 같은 것들을 들며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거시 건전성 규제들이 앞으로 유망하고 금리 정책들은 앞으로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분명히 그 전세자금 부분 쪽에서 펑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정부가 상당히 그래도 대응을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해왔다라는 거는 그것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만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일부 집단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자영업자들이 계속 창업을 해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전세를 끼고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일종의 이게 유동화라고 하는데요. 대출을 유명한 이야기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전세기구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플러스 법인자금 대출까지 활성화되면서 전체 거래 매수의 대략 서울 기준으로 10% 가까이가 지금 법인이 매수하는 거로 아파트 기준으로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LTV DSR 이런 것들을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규제의 구멍이 너무 크게 지금 발생하다 보니 계속 규제가 오히려 이제 부작용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것도 차익을 시원하는 반면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고 집을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역에 집값은 떨어지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보완 대책으로 다 메웠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인기 있는 대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P2P 대출이죠. P2P 대출로 또 얼마든지 정부의 규제를 뚫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투자의 금액도 작지 않은 걸 그렇게 빌려서 투자하신 분은 다 인생을 건 투자들을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규제를 벽을 쳐서 철벽을 쳐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세상에는 좀 존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목을 매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수익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예상이 더 압도적인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들 그거 자체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두 번째 요인이잖아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참 고민할 거리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구독자분들이 읽을 게 없잖아요. 저는 오늘 요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싶은데 세 번에 걸쳐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잘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이 옳은가 그런가는 서영수 애널리스트의 책을 읽다 보면 불편한 진실이 꽤 있어요. 보기 싫었던 진실일 수도 있고 그냥 애써 지나간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있었는지도 모르는 진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쓴 책 네 바로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는 상당히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근거가 또 상당히 있잖아요. 물론 그 후에 대한 해석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주장을 데이터 갖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데이터를 잘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한 책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추천해봤고요. 특히 마지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이라고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보시겠지만 또 1부에서는 이야 이게 틈새를 노리는 현명한 투자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차량의 차이 또는 경기 국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야성적 본능에 대한 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오늘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오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스튜디오 빌린 시간도 다 됐고 책도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책이 안 팔릴까봐 출판사 사장님이 울고 계시는게 보여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